나 너무 배고파. 배고파. 오빠 배고파. 민준아 이게 다 뭐야? 내가 언니 오늘 맛있는 거 해주려고. 진짜? 아이돌 춤추려고. 울지마, 울지마. 알겠으니까 앉아있어. 오늘의 요리는 뭐야? 안 가르쳐줘. 댄스에 이어 민준씨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요리 솜씨인데요. 종갓집에서 자란 덕에 소문난 한식파이기도 한 민준씨는 평소 한 끼를 먹더라도 밥부터 반찬까지 직접 만들어 먹는답니다. 미역국에 이어 민준씨의 시그니처 메뉴. 개맛살 대파전을 더해 전 3종을 완성시키고 나니. 짜잔! 여느 잔치상 부럽지 않을 정성 가득한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다. 언니. 왜? 잠깐, 잠깐. 눈 감고 있어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 사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요리라고요. 자, 눈 떠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주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언니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언니 맨날 누구 찾아주기만 해서 생일상 받아볼 일이 잘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너무. 그래서 미역국이랑 불고기랑 준비했어. 그래서 미역국 끓인 거야? 어. 정말 미역국. 민준씨의 야심작. 미역국의 맛은 어떨까요? 맘에 들어? 야,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맛있다. 알다시피 나는 육수를 따로 빼는 것도 없고 그냥 맹물로 끓이는 거거든. 마늘 이렇게 해서 원래 있는 애들의 본연의 맛을 하면서 최소한의 간이 있지. 그런 정도만 해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곡게 먹었네. 응. 그러니까 네가 살도 안 찌고 지금도 얼굴도 동안이고 피부도 이렇게 맑고 그런가 봐. 안 찌고라기보다는 덜 찔 수는 있겠지. 응.